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갈등은 이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회동 무산에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쌓여 있어서 대치 국면의 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양측 실무채널에서 이창용 후보자가 거론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두고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론돼 온 한은 총재 후보군 둘 중 누가 났냐 물었더니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를 언급했고 검증을 했냐고 물어오기까지 했다는 게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반면 당선인 측은 좋은 분이라고 한 게 끝이다라며 당선인에게 낙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인사협의의 수준을 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인선도 뇌관입니다. 7명인 감사위원회는 4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구조인데 당선인 측은 현재 재인 중인 감사위원 5명 중 3명을 친녀 성향으로 보고 남은 2명 인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 제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 문제를 두고 당선인 측이 조건을 거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청와대 인식과 1년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당선자 측 인식 진무실 이전 이슈 이후 간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측 협상 창구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신뢰도 깨진 모습이라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